셋, 둘, 하나, 출발! 안녕하십니까? 8103조경과 구돌장입니다. 오늘 정말로 천금같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오늘 하루종일 내리는데 이게 정말로 단비입니다. 달짝지글한 그런 비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예초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청자님들이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초기 줄날과 칼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는지, 칼날만 하고 줄날만 하면 더 편한데 왜 칼날과 줄날을 같이 하는지 요거를 내가 작업을 하면서 작업 영상을 통해서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칼날과 줄날을 함께 장착해가 작업하는 모습들을 보시고요. 시청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차원에서 이 이빨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럽게 잘립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많으면 대신에 부드럽게 잘리는데 작업 속도는 더 늦어요. 이런 것 같은 무거워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짜리도 나옵니다. 세 개짜리도 나오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거를 사용해 보지도 않았고요. 여기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은 가을쯤 돼서 시간이 나면 그때 한번 써보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업 속도가 엄청 더딥니다. 왜냐하면 요만큼만 자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딴딴한 것을 자를 수 있는 대신에 작업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런데 2도나는 경우는 이만큼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작업 속도는 그에 비해서 더 빠른 거죠. 저거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빠른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은 줄날한테는 택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줄날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러니까 요만큼 하고 이만큼 천이 차잖아요. 그런데 줄날은 맞는다고 다 잘리는 게 아닙니다. 칼날은 돌아만 가면 잘리는데 줄날은 돌아간다고도 안 잘립니다.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탁 때려 가지고 잘리는 건 잘리고 안 잘리는 거는 미끄러져 가지고 밀리거나 안 그러면 이 잡초가 많으면 이게 이렇게 접혀 버려요. 휙 밀어보시면 확 집히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칼날로 비게 되는 거죠. 칼날로 비고 나서 쓰러지는 거는 줄날로 정렬을 다하기가 폭발을 시켜 보는 거죠. 그 원리를 직접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요게 실제 속도입니다. 실제 속도를 치는데 속도가 굉장히 늦죠. 그러니까 어때요? 줄날로 폭파가 다 돼 버리잖아요. 칼날 위에 얹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실제 속도는 엄청 빨리 휘두르죠. 이러니까 위를 확확 얹히잖아요.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때요? 위를 확확 얹히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칼날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얹히는 겁니다. 줄날로 자르면 저를 얹히지 않아요. 바로 위로 확 얹혀 버리죠. 확 휘두르니까 칼날로 확 자르게 됩니다. 줄날로 확 집치면서 칼날로 확 자른다는 거죠. 자 지금 보이는 요 영상은요. 실제 작업 속도인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작업하는 거는 그냥 100% 줄날로 쳐 나가는 거고요. 이리 천천히 두르면 줄날로 사람이 소화를 시키듯이 이렇게 다 잘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보이시는 거 보이죠? 요거처럼 막 휘두르는 거냐. 줄날로 다 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칼날로 안 자르고 줄날로만 휙휙하면 밑에 막 미끌려 가지고 덜 잘리죠. 그런데 줄날로 치면서 칼날로 같이 잘라 줍니다. 줄날로 자르는 건 자르고 못 자르는 건 칼날로 자르면 되는 거죠. 줄날로 치게 되면 빨리빨리 시들으면 중간중간에 안 잘리는 게 수소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날랑 칼날로 같이 동시에 넣고 휙휙 휙 휙 들어오면 줄날로 팍 치고 그 다음에 더 못 치는 게 있어요. 줄날로 너무 빨라 가지고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그때는 칼날이 잘라 주는 겁니다. 애기 방동산이 종류입니다. 방동산이 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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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냐면 rpm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줄날 길이를 조금 짧게 하고 rpm을 하위로 올려가지고 충분한 회전수가 나오도록 해주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요거 작업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줄날에 의해 가지고 폭파가 되는 거죠. 여기는 좀 약간 선거거든요. 꽉 업울린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날로 해도 편안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너무 빨리 막 휘둘게 되면 사람이 피곤하거든요. 빨리 많은 양을 할 때는 막 휙 휙 휙 휙 휙 휙 돌려갖고 다시 안에서 저어 뿌리고 덜 잘리는 거는 이랬뿐만 더 빨리빨리 됩니다. 빨리 되는데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일을 계속 해 버리면은 뭐가 안 좋냐 하면은 줄날이 안에서 그 부하가 너무 커가지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저끼리 낑기 가지고 씻을립니다. 그러면 열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저끼리 눌어 붙어 버려요. 그래 떨어지면 줄날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다시 해봐야 또 떨어지 또 떨어지고 안됩니다.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서서히 작업하다가 꼭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뭐 급하고 뭐 시간도 있고 뭐 없고 막 이럴 때는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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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Por으면은 저게 작업량이 엄청 빠른 거죠. 아까 보셨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폭파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N, N dá rpM 차이로 하면서도 저거는 작업대를 휘두르는 건 천천히 가잖아요. 거의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가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폭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칼날로 자를 일이 없어요. 그럼 사람도 편하고 예초기도 편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보면 계속 이렇게 하면 좀 누주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템포가 없어지고 처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 템포를 갖기 위해서 좀 이제 빨리빨리 어느 정도 템포 너무 빨리 막 사람이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휘두르고 그러면서 안에서 젖어 주는 거 그게 또 요령이 됩니다. 이게 혼나무를 잘라 버렸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있는 만큼 줄 통의 회전수만큼 잘리고 줄 통의 회전수만큼 품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줄 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RPM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도 잘되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줄 통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줄 통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래 볼 때는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RPM을 하위로 놓으면 이게 출력이 2마력입니다. 2마력이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탁 해가지고 어디 껄리가 휙 휙 가거나 좌우로 휙 휙 찌그려 집니다. 요런 거를 갖다가 조종할 수 있는 감각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RPM이 높을수록 RPM이 높을수록 이를 많이 하고 품질도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끊고 여기는 속세 종류 떼기 세 종류하고 그리고 요거는 야간물이거든요 요거하고 쑥하고 요런것들이 섞여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아까처럼 그렇게 천천히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좀 이래 휙휙 휘둘러 가지고 칼날과 줄날이 같이 잘리는 이건 사실 세 종류들은 잘 안 먹습니다 그런 거는 큰 쑥대궁이 확 구워졌는데나 갈대밭이나 이런 데는 먹어주는데 이런 데는 잘 안 먹어주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효능이 있을겁니다 아까 내가 요기서 했던 거 하고 요기서 했던 거는 방법이 완전 다르죠 요기서 했던 거는 충분히 줄날을 힘을 이용해 가지고 편하게 일정하게 깎을 때 시간도 많고 품질도 필요하고 이럴 때고 요거는 시간도 없고 급하게 할 때 그리고 체력은 좀 남았다 사실은 체력이거든요 야구 빠다 휘두르지 막 휘두르는데 이게 힘이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하는 방법은 밀어붙일 때 선두에 서서 밀 때 뒤에 사람들하고 한 다섯 명이 같이 일하는데 내가 선두에서 밀어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애초팀에서는 앞장 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앞장을 서고 그럼 뒤 사람들은 쭉 따라가고 요런 식으로 단체적으로 애초를 할 때는 요런 식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할 때 이렇게만 지쳐 성공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방법과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봤고요 오늘은 줄날과 칼날을 동시에 장착해가지고 작업하는 요 원리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초경과 구졸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